무챸스 상금 50만원, 16강 50만원 상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빠친코 한번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돈 더 맞는 건데 아... 오인난만 아니었으면 100만원인데 쁘랄 다음 대회때는 무조건 파이브백으로 요새 현지라면 최소 30배 먹어야 함? 그러면 얼마야? 50만원이면 1500억이란 얘기? 오케이 도전! 그거 하자 공짜 현질 음... 이게 맞지 않나? 그냥 이거 카드로 하고 나머지 다 BP로 하는 게 이게 이득이지 BP는 오잼이라고요? 알파노 5% 확률로 12개 주네요 아... 이거는 바라지도 않는다 코인토스야? 어... 안 나와 설마 하나만 먹어도 이득이긴 해 근데 한 번을 안주네 아 근데 이게 맞아 너무 욕심이 과하다 자 몇 번 여러분들 몇 번 확인 고맙습니다 어... 어... B... 오케이 C는 아니네 자...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일단 15번 오케이 굿 15 25 35 가자 오케이 오케이 A등급 이상 17번 오... 45까지 가자 어 뭐야 나 금손일지도 C가 12개나 있는데 C가 한 번도 안 나오네 5번 가자 자... 오... 오... 18번 오케이 자... 힌트 8번 14번 오케이 14번 느낌 있다 왠지 나올 것 같애 오... 나이스 타율이 좋은데 아니 C가 한 번도 안 나왔음 지금 33번 33번 좋습니다 느낌 있어요 오... 나이스 49 49 49 동근아 아니 나 트리플 S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12개밖에 안 나왔는데 아니 이거 안 나오나 자... 오케이 더블 S 좋고 9 아... 동근이... 동근이 좀 불안한데 동근이 좀 불안해 동근아 아... 제발 야 50만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야 아니 뭐 벌써 이렇게 7번 럭키 세븐 가보자 럭키 세븐 시발 3 더하게 4는 7 아... 조졌네 이거 와 C 한 개 남았는데 아... 38번 38번 이거 마지막임 이거 더블 S 옆에 일단 38번 하고 오케이 S 나이스 내 돈으로 일단 하자 하하하하 여기서 근데 12개 먹으면 또 모르긴 해 인정? 제발 자이씨 좀만 더 할까? 3만원만 더해 3만원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드라인 제발 13? 13? 아까 유튜브에서 13번 시발 우지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21번 21번 아... 41번 41번 47번 아악! 아니 왜 안나와 근데 47번 와... 7개 나왔어 2번 네 오케이 2번 방금 했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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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5개 남았다 5개로 리셋해서 5개 안에 뽑자 트리플 S 할 수 있어 이거 맞춰주신 분 내가 선물 줄게 43번 43번 아아... 35번 35번 오케이 S 나이스 나이스 37번 37번 약간 너무 밑에만 하는데 지금 아아... 자 일단 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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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할게요 2개 남았어 어 나이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 한개 제발 마지막 한개로 진짜 기적까지 27번 32번 감사합니다 27번 32번 뭐야 둘 중에 뭐할까 27번 32번 둘 중에 하나 27번 약간 민심이 27번인데 여러분들 말 한번 믿어볼게요 야 32번도 해보자 32번도 해봐 아씨 좀만 더해 좀만 더해 좀만 더해 주호 분유 안 먹습니다 자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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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여기서 뜨면 진짜 대박 과연 지앗 아아 슈퍼채핑 1,000원 감사합니다 아... C는 아니다 B도 아니고 A면 나쁘지 않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뽑아보자 이건 뭐야 씨 뭐 이딴게 있어 30배만 넘으면 된다는 거죠 210억 100억에 30%면 6개 중에 적어도 2개는 나오겠지? 여기서 오케이 60억 그래 그 다음에 70억 500 바로? 아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여기서 60억 그 다음은 60억이야 한 번 더?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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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150억 이제 확정팩이 25억이 있고 40억 2개가 있고 150억이 3개 450억 일단은 30배 확정 일단 30배 확정이고 3개 얽게 그냥 이거 어차피 별거 없잖아 아 아 맞네 나 74만원 했네 C8 오 나이스 10 10 누구세요? 필포는 28억 28억 26억 맛이 없을 것 같아 3개 까버려 여기서 불꽃 뜨면은 대박이네 B에서 왠지 23 토티 나올 것 같아 우와 누구세요? 오 오 브라질 오 대구 새 징냐? 오 이야 우리 징냐 형 가자 징 일단 불꽂은 거 확인하고 오케이 어 잠깐 월드컵 시즌인데? 시즌에다가 월드컵이야 밑으로 싹 내려가지고 싹 뭐 싹 그냥 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 오버롤 왜 이렇게 높아 116? 114라고? 116 같은데? 114야? 아 114? 오버롤 114 누구있어 아잇따 아프지 않네 에 딱 30배네 에 딱 30배 다 팔리잖아 아잇 징냐 형